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잘생겼다. 소문으로 듣기엔 대략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다고. 사랑을 어저께 알아본 그대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너는 꽃을 든 남자 배우 그리고 아이돌 시경진이 대단한데요 우리 아이돌 원탁이냐 아이돌 이준용이냐 먼저 아이돌 이준용 님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옷을 입고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준용이 형? 동작이래 그래? 하나 팩글라스가 있나보네요 깜짝 경기를 하나 춤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대를 보세요 무대를 보시면 됩니다 채널 불리지 마세요 채널 고정 회원님의car 각각의 워크로